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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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정복하려던 아우 월드의 황제 샤오카 하지만 지구 전사들의 활력과 신녹이 부활하자 측근이었던 퀀치는 샤오칸 까지 배신하고 결국 모든 계획은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펀치 좋아케는 쉬워까 이제 워헤퍸의 솔라 메이드로 나타나 사앗한 surprisingly 샤오칸은 퀀치가 만든 포탈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퀀치도 레이든에 의해 엘더갓들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곳은 DC 슈퍼 히어로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평의 우주 세계관. 다크사이드에 의해 지구는 혼란이 왔지만 지구의 영웅 슈퍼맨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저세계에 의해 지구의 진한 폭이 다크사이즈는 폭발과 함께 사라지고 악당들에게 협력한 루터는 슈퍼맨에 의해 끌려갑니다. 한편 에드니아의 공주 키타나는 어스렐름의 리우칸을 찾아오고 샤워칸이 사라지고 환치가 엘더갓들의 감옥에 투옥된 뒤로 많은 전사들이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키타나는 흥룡해를 조사하기 위해 소녀 블레이드를 찾아가기로 하고 리우칸은 링크웨이를 조사하기 위해 서브제로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DC 유니버스에선 다크사이드가 사라졌지만 빌런들은 여전히 거리를 할부했습니다. 플래시는 치안 유지를 위해 빌런들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두통을 느끼는 플래시 캬이 vaz 슈퍼내 후에 그때 케이노가 등장하는데 플래시는 알 수 없는 두통을 또 느끼게 됩니다 캣우먼은 갑자기 열린 포탈에 빨려들어가고 플래시는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케이노는 죽이려 합니다 라이브로 더운 서브제로는 링크웨이의 단원들이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범인을 리우칸이라 의심하는데 리우칸은 공통의 적이 있다면 서브제로에게 협력을 요구합니다. 저의 목소로 인기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 가위가 있나요? 왜 저에게서 죽을지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 사고가 난다. 내가 못 가진다. 다시 두통을 느끼는 플래시 스콜피온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스콜피온은 DC 세계관으로 가고 플래시는 모탈 컴백 세계관으로 오게 됩니다 뉴욕하군 플래시가 변신소를 사용하는 생숭으로 착각해 공격을 합니다 뒤늦게 플래시가 생숭이 아님을 알고 조사를 위해 데려갑니다 진짜 생숭이 나타납니다 생숭이 아 아 아 아 아 아 루가의 이슬을 찾아봐요 조금만 더 킬하게 되었고 킬을 찾기 위해 가게 해서 어떻게 가도 를 찾을때 빛이 아니라 이의 삶을经는 루가의 육식을 이의 에너지 이의 이슬을 이루어진 모든 것 이의 육식을 이는 이의 육식을 지지 않게 이의 애교해안을 루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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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루가의 이러고 러카안 압기 워낙 했는거 5 으 으 으 사라지는 인컷 한편 배트맨은 스포 표현과 유사한 에너지를 지닌 존재가 소 다음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아 으 5 으 으 Immune 다 이것랑 어 조커를 체파를 어느새 으 사라졌던 리우 Legacy 또 8 IM 나타납니다 4 아 아 아 아 아 우유 아 엠 루 케 아 유인 줄 아진협요 류 칸은 알 수 없는 마법에 걸려 배트맨을 생숭으로 착각 분노에 공격합니다. 배트맨이 리우칸과 싸우는 사이 조커와 스콜피언은 사라졌고 리우칸을 조사하기 위해 그린랜턴의 우주기지로 데려갑니다. 조금 전혀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입한 그 Scorpion came from Apocalypse,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Flash은 그 same kind of psychotic condition. 안심이,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찾기 위해 Superman을 찾고. 도와주한 경우를 찾기 위해 Visitors. 리우캉을 구하러 온 레이븐 그 때 리우캉도 정신을 차리고 레이드는 리우캉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 시각 시구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우캉과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찾아 나서려는 소니아 브레이디 그 때 고담에서 사라졌던 캐드먼이 나타나고 여태까지 가고 싶네요. 그니까요? 저는 Catwoman. 그리고 I really need to be getting back to Gotham City. security breach portal room initiate the immediate lockdown all right then sonia here she calls herself that woman I'll question her later she's not a priority right now I think come on I need help locating look and follow my signal in what they do with me as soon as we're rocker what's left room at baraka 나타난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을 느낀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레이든의 사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레이든이 아닌 캡틴 마블이 등장하고 이욱한이 말했던 붉은 전사로 착각하는 데 아야 캡틴 마블 캡틴 마블도 알 수 없는 마법에 걸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으 전 세계에 퍼진 알 수 없는 마법 덕에 모탈컴의 세계관 격투가들도 중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린랜턴이 캡틴 마블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는데 캡틴 마블은 분노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쓰러집니다 쏘냐 블레이드도 분노의 마법이 걸리고 맙니다 저 바로 대체 아니 100% 수고하실 수 없는 원인친라 그에게 저는 중요한 응원들의 약속은 그래도 마블라는 전사하고도 더율라 아야 캡틴 마블를 생각했던の 아야 캡틴 마블를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원인은 USB 스테이션을 소파이만아를 이용하여 음 вод아낸? 뒤늦게 잭스가 나타나지만 소녀는 마법에 풀리지 않아 잭스를 케이너로 착각해 분노합니다 지아를 타고 지아를 타고 지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내가 지아를 상대하고 못 알겠지 죄송합니다 상관은 물론 하지만 제한이의 사이는 무궁 강 무궁 강 무엇이 도와야 할까요? 전해서도 제한이의 인와베지 래든가 갔다간에 래이든가 래이든가 이 vessel 이가 왔다간에 래이든가 전해서도 두팀의 래이든가 래이든가 이 공간에 기지에 돌아왔지만 두 개의 세계가 병합되어 가고 있었고 포탈 또한 불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렉스 루터가 기지에 나타나 비즈니스를 요구하는데 대화 도중 잭스는 분노의 마법에 걸립니다. 잭스와 소녀는 포탈을 가동시킵니다. 하지만 포탈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잭스만 우주정거장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 잭스 혼자서 공격을 시도하고 부상당한 캡틴 마블도 쓰러트립니다. 하지만 원더우먼 또 있었는데 놀랍게도 서브제로는 원더우먼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원더우먼 또 분노의 마법에 걸리게 되고 서브제로는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갈 수 없다며 협상을 시도합니다. 소녀는 리우캉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나 서브제로를 풀어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을 알기 위해선 환치를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이든의 사원으로 온 서브제로 서브제로는 레이든에게 환치의 위치를 물어보지만 계속 거절합니다. 하지만 어슬렐룸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자 스콜피온의 흔적을 찾으면 환치를 만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스콜피온의 길을 찾아 고단시티에 온 서브제로 마침내 배트맨의 기지까지 오게 됩니다. 배트맨이 등장하고 분노의 마법에 걸린 배트맨 그때 포탈이 열리고 스콜피온의 창이 날라옵니다. 와드 won't go! 스콜피온의! 왕댕을! 왕댕! 서브제로와 스코피언의 전투 중 큰 지진이 일어나고 퀀치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퀀치는 스코피언에게 키터나를 찾으라고 명령하고 고담시티로 옵니다 오자마자 조코가 스코피언에게 시비를 도는데 오자마자 조코가 스코피언에게 시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자마자 조코가 스코피언에게 시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자마자 조코가 스코피언에게 시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의 nano저들이 두 질문은 잊 Blues 택 및 유근 잊 Blues 灣 원더우먼의 파라다이스도 네덜렐린과 합쳐져 있었습니다. 키타라 봉취를 찾던 스콜피온이 나타나고 몬더우먼은 자신의 편이 된다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스콜피온은 공격합니다. 메트로폴리스로 온 스콜피온 슈퍼맨이 스콜피온에게 접근합니다. 슈퍼맨은 투시 능력으로 스콜피온이 다른 세계 사람임을 눈치채고 전세계의 버진 알 수 없는 마법으로 스콜피온은 슈퍼맨을 이길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분노의 마법에 걸린 키타라 공주가 나타나고 관치, 생순, 바라카도 나타납니다. DC 히어로들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자 퀀치는 레이든의 총공사원에서 오이자고 말합니다. 한편 레이든은 서브제로가 배신하고 퀀치를 풀어줬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퀀치가 나타나자 레이든은 달가워하지 않는데 퀀치는 네덜랭음이 DC 세계가 병합되면 약해지니 일시적으로 동맹을 위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키타나는 분노의 마법이 다시 폭주하는 것 천치의 행동을 본 레이든은 일단 믿어보기로 합니다. 다크칸은 포탈을 통해 사라졌던 샤워칸과 다크사이드가 융합해 탄생한 존재로 모탈컴백과 DC 세계관을 하나로 합쳐 지배하려 했는데 방해꾼들을 없애기 위해 전사들과 히어로들에게 분노의 마법을 걸어 혼란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탈컴백 전사들은 DC 히어로들이 다크칸의 추정자들로 인식해 처단하기로 하고 각자 흩어져 DC 히어로들과 싸우기로 합니다. 샤워칸과 리우칸은 슈퍼맨의 북극기지 고독의 요새로 옵니다. 슈퍼맨과 그린랜턴이 나타나는 데 슈퍼맨과 그린랜턴을 쓰러뜨리자 리우칸은 마법에 걸려 갑자기 경로합니다. 세계 병합의 영향으로 생숭은 리우칸보다 강해진 상태가 되었고 그린랜턴 경로에 반격을 다시 시작합니다. 생숭과 달리 다른 전사들은 DC 히어로들에게 패배하고 후퇴했습니다. 결국 분녈이 일어났고 케이노도 경로해 생숭과 싸우기도 합니다. 잭슨은 기지에 있던 포탈을 통해 DC 히어로들이 다크칸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모탈 컴백 장사들은 최후의 전쟁을 위해 결의를 다집니다. DC 히어로들도 모두 모여있었습니다. 제 전쟁의 도움을 진행합니다. 뇌사의 전쟁을 위해 우리가 경로를Slur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뇌사의 전쟁을 위해 내 전쟁을 위해 뇌사의 전쟁을 위해 이끌어의 전쟁을 위해 그리고 저의 전쟁을 위해 이 전쟁을 위해 여러분들은 뇌사의 전쟁을 위해 뇌사의 전쟁을 위해 두번째 전쟁을 위해 뇌사의 전쟁을 위해 전쟁을 위해 다크 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전사들에게 분노의 마법을 겁니다 격노한 이들은 서로 승기도 잡지 못한 채 싸우고 있었고 리우칸과 생숭만이 피해 엉망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다크 칸이 요새로 향하는 것을 본 생숭은 추격을 하려 하지만 분노한 레이든에게 공격당합니다 리우칸은 레이든을 말며 생숭은 같은 편이라고 말하지만 리우칸까지 공격하죠 뒤늦게 정신 차리는 레이든 생숭은 함께 다크 칸을 파괴하러 가자고 말하지만 레이든은 분노의 마법을 대비해 혼자 가겠다고 말합니다 장시간을 운고 arri는 나라가 포토했으며 겨울에 휴킹을 잡아준다 Clicking for action 마찬가지로 멘틈을 걷고 sen감 슬퍼맨 슈퍼맨 슈퍼맨이 공격해 옵니다 슈퍼맨과 레이드는 서로 적이 아님을 뒤늦게 인지합니다 다크칸은 슈퍼맨과 레이든에게 계속 분노를 유발해 싸움을 붙였지만 둘은 생각을 전환해 분노심을 다크칸에게 옮깁니다 결국 슈퍼맨과 레이든은 다크칸과 최후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슈퍼맨과 레이든의 리그 슈퍼맨과 레이든의 리그 슈퍼맨의 리그 피해는 원래대로 복구되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샤워칸의 항공에 안겨지게 되는데 자신의 세계관이 아니라서 힘도 약해졌습니다. 다크사이드는 네덜엘룸에 있는 엘더갓들의 감옥에 평생 갇히게 됩니다.